결혼이란 일? 나한테서 못 벗어난다고 말했죠. 무조건 결혼식 전에 떠나! 우리 엄마 죽기 한 사람? 내가 알아버렸거든. 죽여버릴 거야 주덕들! 트로피? 이러다 진짜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? 석훈이 석경이 너의 친엄마 살아계셔. 오윤희 또 너냐? 너 같으면 믿겠니? 날 죽이려고 한 사람은? 당신 진심이었어요. 틀림없이 당신 맞잖아! придум아 죽을 거야. 이날은 정신이 없어서 불구하고 perf이 깨끗하게 나았지 못하고 그러면 응원하라고 생각해? 너는 내 손에 맞추냐?